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데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금강이문네다육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군생들, 군생 애원역속 말고 일반 군생들 중대사이즈로 해서 금강이문네다육이 있는 다육들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품종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품종들도 너무 예뻐지고 사이즈도 좋아지고 건강하고 뿌리 다 내렸는데 이런 아이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름이라서 좀 성장을 하느라고 얘네들이 색을 많이 뺐고 이렇게 목대도 약간 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감안해 주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을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시고 나는 내가 키울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격이 진짜 좋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찾았던 품종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문자 주문이나 전화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멋진 군생들 새로 들어온 지금 보니까 포리메라라든지 다른 아이들 여기 있는 거 말고 새로 애원역속 아가들과 저기 같이 있거든요. 같이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예쁜 아이들, 가격 좋은 아이들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아, 짚시가 너무 예쁘네요. 짚시가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통통한 거. 뿔이 다 내렸어요. 얘네들. 와, 이거 색깔은 많이 뺐죠. 근데 빛감은 많이 뺐지만 빛감은 원래 빛깔이 이 빛깔이었죠. 이 보라색. 근데 입성이 완전히 동글동글 통통 그대로고 뿌리가 나왔어요. 뿌리가. 뿌리가 다 내려 있으면서 지금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얼굴 두수도 좋고 지금 대품이거든요. 요 대품이에요. 요게 하나요. 얼굴 대품. 멋지죠. 이렇게 멋진 대품. 짚시 수입받았는데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2만 5천 원이에요. 완전 싸죠. 와, 이것도 이거 얼굴 보세요. 이거 뚱땡이. 뚱땡이 얼굴. 너무 멋지죠. 짚시 목대는 완전히 목질화가 돼 있고 대품이고 약간 이렇게 초록식으로 바뀌면서 뿌리 내리면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좀 얼굴들이 약간 이렇게 초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있지만 아래쪽이 자구도 진짜 건강하고 잘 올라와져 있고 목대는 완전히 두기시랑 굵은 목대가 있고 사이즈 대품인데 이거를 세상에 2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완전 묵은데요.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전 꿀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한 모음이고요. 약간 금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금기가 있는 짚시 군생. 짚시 군생이죠. 짚시 금이 아니라 짚시 군생. 여러분 요거 얼마? 2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짚시입니다. 핑크 프리티도요. 여기 19,000원에 드리고 있는데 얘네도 아주 뿌리 다 내려가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대박. 근데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면 너무 예쁘죠. 여기 대품이에요. 대품. 뿌리 다 내렸어요. 오시면 이대로 실어 가시면 되고 택배 주문을 하시게 되면 약간 입장에 약간 한두 개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지금 성장을 많이 했어요. 뿌리가 완전히 다 내렸어요. 뿌리를 완전히 다 내렸어요. 뿌리를. 가격은 이거 1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품입니다. 대품. 이게 지금 핑크톤이 많이 내려갔는데 가을 되면 얘가 이제 안쪽으로 좁아지면서 깍진 입장 그리고 통글통글 그리고 환협으로 바뀌고 환협은 아니지 참 환협은 아니지 단협 단협 통통 각진 입장 핑크 연한 핑크의 빛깔을 내줄 아이예요. 와 이거 대품이거든요. 가격은 1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핑크 프리티 대품 군생 수입받았는데 뿌리 다 내린 아이들입니다. 자 블루엘프도 뿌리 내렸어요. 다 내렸어. 와 이것도 완전히 빨간색으로 되어있던 아이 대품인데요. 1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거 그냥 데려가셔가지고 심어서 키우시다 보면 가을 되면은 얘가 완전 빨간색으로 나오는 아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블루엘프는 입장 색깔을 빨갛게 내더라고요. 이거 대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와 싸죠. 이렇게 대품에 묵둥이, 묵대, 묵질 완전 다 된 거고 이렇게 묵은 둥이고 그런데 이거를 18,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해 주셔도 되시고요. 크리스트 뷰티도 여러분 이거 3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완전 대품 3두 군생 얘도 뿌리 다 잡았네. 얘도 수입되어서 들어온 건데 세상에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이렇게 뿌리를 다 내고 성장까지 하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3두 군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핑크톤도 살짝 들어와 있죠. 크리스트 뷰티예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개밖에 없어요. 대품 크리스트 뷰티 외도 말고 이렇게 3두로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찾기 힘듭니다. 뿌리 완벽하게 잡은 아이고요.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핑크문도 있어요. 핑크문 얘는 15,000원이에요. 너무 싸지 않아요, 가격?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거는 지금 현재는 가운데 부분이 비행기 타고 온 지 내린 지 얼마 안 됐어요. 타고 와서 내린 지.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오므라지면서 얘가 동글동글한 수형으로 되거든요. 얼굴도 작은 얼굴 아니에요. 큼직큼직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색깔은 보라색으로 찐하게 낼 거예요. 찐하게 내주면서 안쪽으로 찐보라, 완전 젤리처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글동글 모아지면서 가장자리 약간 노릇하게 색깔을 내줍니다. 대품입니다. 핑크문 대품 여러분, 이거 15,000원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얼굴 하나만 10cm가 넘는데 이런 거는 오두잖아요. 얼굴이 더 큰 아이들은 4두, 3두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누다입니다. 누다는 2만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완전 뿌리 활성 다 돼가지고 이것도 대품이거든요. 2만원이에요. 와, 뿌리 사각국도 닮았어. 이건 누다예요, 누다. 누다로 완전 이 사이즈. 완전 대품. 목대, 목질 다 되어 있는 거 누다도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2만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뿌리 다 내렸어요. 청키가 준비되어 있어요. 2만 5천원. 이것도 대품이고요. 목대는 끼다랗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자구가 엄청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은 이제 많이 뺐죠, 얘도. 진한 얘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목대가 길면서 통통하죠? 굵은 목대가 있는 청키 대품. 2만 5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사이즈가 여름 완전 뿌리 완벽하게 다 내렸어요. 이뻐지고 있어요.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 너무 멋지. 가을에 보라색 통통 미인 동글동글 입성으로 바뀔 거예요. 미인형으로. 이거 대품입니다, 여러분. 청키입니다. 2만 5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나단 큰 거 봐, 나단. 뿌리 다 내렸어, 대품. 3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색깔 노릇노릇하러 아랫입장에 색깔이 있고 물이 완벽하게 다 내려가지고 와, 완전 뭐 만지면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와, 단단합니다. 대품이에요. 지금 노란 빛깔이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죠. 가을 되면 노란 빛깔 또 핑크 핏도 돌 거고요. 요아이, 여러분. 요거는 이제 대사이즈예요. 이렇게 풍선한 대사이즈는 3만 원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옆에 와서는 중사이즈, 중사이즈도 있어요. 요거 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요거 사두. 괜찮지 않아요? 요 사두도 뿌리 다 내렸네요. 와, 뿌리 완전 잘 받았어요. 목대는 완전 굵은 목대, 목둥이.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다 목둥이들이에요. 목둥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대가 기본으로 다 굵은 목대, 목지라가 다 돼 있는 거고요. 아, 이것도 사이즈 이렇게 좋은데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뿌리 다 완벽하게 내린 거고요. 요거는 만 원이에요. 나단이고요. 오리온도 너무 예쁘죠? 얘도 뿌리 다 잡았네. 완전 돌덕이. 단단해. 엄청 단단합니다. 대품이고 오리온. 색깔 나오면 진짜 예쁘죠? 얘도 전체 사이즈는 20세치가 넘어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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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이렇게 멋져요. 3만 3천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오리온 대품입니다. 군생. 3만 3천 원. 완전 전체 사이즈. 얘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대품 군생으로 해서 오리온이 3만 3천 원. 어우, 예쁩니다. 오리온 3만 3천 원 대품으로 준비되고 뿌리 다 내린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얀은 릴레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릴레시나 가격 2만 원인데 릴레시나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빛깔이 약간 보라톤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릴레시나가 되어 있어요. 릴레시나 아닐 거 같은데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오는데요. 찐 핑크로 이렇게 이렇게 보라톤으로 릴레시나는 아닌 거 같고 이 아이는 2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뿌리 활성이 되면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서 그런지 가운데가 완전 진한 핑크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고급종인데 딱 봐도 2만 원이면 엄청 싼데요. 이거 이름은 SP로 가겠습니다. 이름 찾으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에 와서 이거 군색이에요. 2만 원에 드립니다. 2만 원에 제가 찾아보고 또 비슷한 아이 이름 찾아가고 편집할 때 또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또 보라색이 있잖아. 색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건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이거는 릴레시나입니다. 2만 원에 아 릴레시나 아니에요. SP입니다. 2만 원에 드립니다. 제스타 군색인데 철화로 다 바뀌었어요. 우와 아 빨갛게 물들어온 거 봐. 완전 대품이에요. 제스타 이런 대품 철화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철화목대도 있거든요. 이거는 2만 5천 원 완전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좋아 사이즈가 완전 대품이고 얼굴 두수도 좋고 2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스타 군색 철화로 철화인데 지금 얼굴 철화가 풀려갖고 얼굴 두수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2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완전 붉게 물들어져갖고 얘도 성장하느라고 여기도 사이사이에서 얘 자구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구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이거는 제스타 군색인데 철화예요. 철화 풀린 군색입니다. 대품이고요. 2만 5천 원입니다. 아오레시스도 대품 있습니다. 와 이것도 꽃대로 올리고 다 잡았어요. 이것도 뿌리 다 활성이 된 거고 사이즈가 완전 좋다. 1만 5천 원 여러분 아오레시스 중 사이즈 대사이즈는 2만 원 1만 5천 원 이런 거 2만 원 1만 5천 원 좀 작은 거 이런 거 1만 5천 원 대사이즈는 2만 원이에요. 와 색깔이 나왔네요. 완전 크네요. 완전 대품 이런 거 2만 원이에요. 지금 보라톤도 남아있어요. 얘도 수입되어서 지금 뿌리 다 내려갖고 얘가 지금 여기서 다 뿌리 잡고 확 크고 있는 거예요. 가을 되면 완전 진하면 보라색으로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보라색 빛감이 보이시죠? 이렇게 진하게 다 나올 거고요. 와 이쁘네. 분에다 갈아가서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목대는 완전 묵찌라가 되어 있는 거고 대품입니다. 대품 요거 2만 원 좀 요거다 좀 두수 잡고 작은 거 이런 거는 1만 5천 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오레시스입니다. 와 온슬로우도 뿌리 다 잡았네. 와 이것도 뭐 대품이에요. 대품 너무 멋진데요. 요거는 1만 7천 원에 드리고 있어요. 와 온슬로우 대품 어머나 어머나 1만 7천 원 험 퍼졌다. 우리가 뿌리 다 내렸어요. 볼까 뿌리? 이거봐요. 대박이죠. 이거 더 채워야겠다. 아 완전히 불이 다 내려요. 대품이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가 넘네. 주수가 대품이에요. 대품 1만 7천 원에 들고 있습니다. 수입된 거고요. 목대는 완전 꿀목대 완전 목지라가 다 됐어요. 목대는 요거는 다 물 달궈져서 오고 묵혀져서 오는 거고 대품이고 가격은 1만 7천 원에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 아모르 파티도 너무 예뻐요. 2만 원인데 이 색깔 보세요. 와 여름 맞아? 얘는 색깔 진짜 하나도 안 뺐다. 얘는 묵은둥이 얘도 묵은둥이 다 나온 거예요. 뿌리는 아래쪽에 막 자고 완전 건강하게 크고 있죠. 너무 색깔 이쁜 거 아니야? 얘는 하얗띠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정리하면 돼요. 색깔 너무 이쁘죠? 아모르 파티 묵은둥이 묵대 아주 꿀목대가 있는 거고 두수는 요런 두수도 있고 요런 수영도 있고 요거는 풍성합니다. 2만 원 애들입니다. 얘도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뭔가 하얗띠면 되는데 점령이 좀 깔끔하지. 꽃대도 떼고 예쁘네요. 아모르 파티 2만 원 해드립니다. 여기도 그래요. 이것도 수영예보 너무 이쁘죠? 다 뿌리 잡은 거예요. 아모르 파티 2만 원이에요. 이거는 옐로우 멜로우 같아. 실크베일이네. 옐로우 멜로우가 아니라 실크베일 16,000원 근데 옐로우 멜로우 닮았네? 얘가 색깔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얘는 화이트 스노우 같은데 얘 보세요. 음 실크베일 너무 이쁘다. 얘는 16,000원 지금 얘도 뿌리 다 내렸어요. 아주 건강하네요.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색깔 가을에 엄청 이쁘겠죠? 빨갛게 물들어주면 아 또 건강합니다. 중사이즈고요. 16,000원 목대는 기본 꿀목대가 있습니다. 삼페인드 뿌리 다 잡았어요. 삼두 완전 탄탄하고 건강해요. 얘는 16,000원 얘도 와 움직임이 없어. 뿌리 다 잡았어요. 완전 묵은두기 돌덩이 처음에 이거 왔을 때 완전 투명한 핑크색이었어요. 맑은색으로 근데 얘네도 지금 뿌리 내리면서 내려갖고 이렇게 뿌리 잡고 지금 성장을 하면서 100분도 올리고 있고 가을 되면 완전 맑은색으로 바뀔 것 같고 다 삼두 거의 다 삼두로 되어있습니다. 얘도 완전 건강한 샴페인이죠? 만 얼마나 있지?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만아이 뿌리 다 잡았다. 삼두 와 이거 얼마해도 되게 쌌는데 2만원 2만원 삼두짜리 근데 2두짜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2두인데 2만원 아닐 거야. 가운데 완벽히 젤리 됐죠? 와 너무 멋지죠? 이렇게 젤리가 되는 거거든요. 흑장미 교배종인데 얘 여러분 블랙퀸 이거 2만원 삼두짜리 큰 거 이두 말고 이런 삼두 가운데가 다 이렇게 젤리가 됐어요. 뿌리 잡았어요. 손톱을 좀 망가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와 이쁩니다. 이거 사두도 있는데 너무 이쁘다.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가고 싶다. 오면 까만아이도 너무 이쁘잖아요. 얘 2만원 이래요. 와 이거 젤리 봐. 너무 이쁘다. 뿌리도 완벽하게 다 잡았어요. 이거는 블랙퀸 입니다. 블랙퀸 아 이쁘네요. 아 이거 이쁘다. 가져가고 싶다. 2만원에 드립니다. 얘는 샬몬 샬몬 18,000원 완전 대품 가운데가 완전 투명하다. 얘 완전 빨갛게 됐던 아이잖아요. 목대 보여드릴까요? 목대는 완전 이렇게 꿀 목대가 있어요. 안쪽에 완전 무근정 대품이고요. 얘는 18,000원 샬몬 근데 어쩜 가운데가 이렇게 성장하느라고 얘네들이 막 엄청 땅땅해요. 너무 이쁘죠? 가운데 완전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대품이고요. 이거는 18,000원 이거는 샬몬 이건 헤리와슨 인데 얘는 만원이에요. 만원 완전 핑크였었잖아요. 얘도 뿌리 다 잡았네. 얘네도 근데 만원 두수 한 3두정도 된거 이런거 만원 헤리와슨 도 있어요. 나중에 맑은 가장자리 이 빛깔로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 빛감 이였는데 얘가 뿌리 나오고 성장하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고 얼굴도 컸어요. 많이 컸네요. 얘도 만원이고요. 얘가 이제 화이트스노우 인거 같아요. 얘는 15,000원 얘도 색깔 너무 예쁘다. 얘는 색깔로 안 뺐구나. 화이트스노우 얘가 이렇게 28,000원 이네요. 이거는 군생 이고요. 얘는 28,000원 작은게 있어요. 작은거는 15,000원 색깔 너무 예쁘다. 얘는 색깔 뿌리가 내리고 무궁독이라서 그런지 색깔이 오히려 더 들고 있어요. 얘도 너무 예쁘죠. 15,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이트스노우 입니다. 로우금도 색깔 많이 뺐다. 핑크핑크 했었던 아인데 얘도 만원 이에요. 로우금 대박 만원 이것도 지금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싼데 이런거 사이즈도 더 커가지고 완전 컸어요. 이거 만원 이에요. 핑크베라 이거 12,000원 와 엄청 컸다 얘도 핑크베라 사이즈 대품인데 12,000원 이래요. 엄청 싸죠. 이거 가을 되면 완전 핑크색 노란색 과 함께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12,000원 입니다. 얘는 화홀라 25,000원 이에요. 엄청 많이 컸네. 뿌리 다 작고 대품 이고 이게 25,000원 데려가 싶어요. 얘는 얘 좀 봐. 얘는 색깔이 엄청 예쁘게 나. 얘 뺐살 가장 많이 봤나 성장하고 있고 대품 이에요. 화홀라 이런 거 25,000원 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얘도 더 컸어. 완전 대품 더 대품으로 됐어. 22,000원 색깔 나오면 얘가 핑크 노란 색깔 나오잖아요.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큰데 22,000원 입니다. 한목 그새 엄청 컸습니다. 목대는 완전 꿀목대 가운데가 있고요. 대품이다. 무거워. 완전 목대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완전 무근 아보카도 대품 이에요. 색깔 가을 되면 피크도 남아있는데 젤리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젤리 줄이 나오면서 깜딱 윤기도 나는 아보카도 크림 대품 22,000원 입니다. 나나오 꾸미도 색깔 다 나왔네. 어우 너무 예뻐. 14,000원 얘는 이렇게 대품 대박 완전 무근 목대 보여드릴까요? 여기 목대 보세요. 완전 굵은 목대가 있어요. 나나오 꾸미 대품 색깔도 이쁘네요. 얘 무근 두기 색깔 안 뺐나 보다. 얘도 뿌리 다 잡은 거거든요. 요거는 14,000원 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나오 꾸미 니 입니다. 얘는 론 잔 15,000원 15,000원 가을 가을 진짜 이뻐 지거든요. 지금은 폭풍 성장 하고 있습니다. 컸습니다. 대품 이고요. 15,000원 이고요. 얘 로즈킨 100금 인데 이렇게 많이 컸네. 노랗노랗 타니. 얘가 가격이 어디 갔냐. 가격표가. 와 얘 뿌리 다 잡았어요. 대품. 얘 대품. 너무 멋지다. 멋지다. 얘 가격이 얼마였네. 와 얘 뿌리 다 잡았네. 뿌리 못 잡을까 봐. 사장님께서 좀 걱정하신 것 같던데. 와 완벽합니다. 로즈킨 금 대품 20cm 넘을 것 같아요. 가격 물어봐야 될 거 어 여깄다. 로즈킨 금 여깄네. 3만원이네요. 3만원. 금이에요. 금. 로즈킨 금. 그냥 로즈킨이 아니에요. 금이에요. 3만원. 대품 쌉니다. 이건 짚시 금. 얘도 뿌리 다 잡았어요. 짚시 금. 금 보여 드릴까요? 금 나온 거. 이렇게 금이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건 18,000원. 얘가 금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다른 거는 그냥 금 들어갔어요. 무지같이 금이 나오네.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왔네. 어. 금무지에요. 금무지. 대품이고요. 얘는 18,000원입니다. 얘도 아모르파티래. 아까도 그 애도 그랬는데. 얘는 또 사이즈가 큰. 18,000원. 두수가 좋네요. 얘는. 얘는 성장 엄청 하고 있어요. 아. 삼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찐. 핑크색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아모르파티. 묵둥이. 그렇게 색깔이 나올 건데. 두수가 좋아요. 가격이 요거는 18,000원입니다. 풍성합니다. 가을되면 핑크핑크하게 나오겠죠. 요거는 1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레시스 12,000원에 판매되는 것도 있어요. 어. 얘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대품하고. 15,000원이었는데. 얘는 또. 이렇게 큰데. 12,000원이라고. 우와. 그럼 이거 사야지. 대박. 엄청 큽니다. 12,000원. 아우레시스. 이 뒤에도 색깔이 지금 안 빠졌죠. 물이 다 내렸어요. 어. 이거는 아우레시스. 이거는 중사이즈입니다. 12,000원입니다. 얘는 벤바디스 교배종인데. 18,000원. 얘 벤바디스 교배종이라서 그런지. 입장이 노릇노릇해요. 벤바디스 얼굴도 있고. 와. 15세지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냐면. 18,000원. 벤바디스 교배종이에요. 1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특이한 품종 원하셨으면. 요거 사셔서. 어. 씹어보세요. 롤리폴리도 있어요. 와. 롤리폴리. 월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동글동글. 롤리폴리. 2만원에 됩니다. 2만원. 얘도 뿌리 다 잡아갖고. 입장이 완전 동글동글하게 바뀌었고요. 밑에 자구도 있고. 꼴목대. 뿌리 다 완벽하게 잡았네. 예쁩니다. 이것도. 미인종류 좋아하시면. 이것도 들어가서 켜보세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창. SP창. 대박. 와. 엄청 커. 이거 3만원. SP창으로 들어가서 켜보시는데. 소독구체 완전 까맣게 되는 거네. 요렇게. 요런 아이들. SP창입니다. 와. 이거 완전 대품이고. 요것도. 3만원으로 들어와서 켜보시고. 이거 어떡해. 엄청 커. 따로따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뿌리 다 내려갖고. 어. 지금 요렇게. 헉. 저거 어떻게 뒤에. 2만원이래요. 아니 3만원. 3만원. 대박이죠. 와. 창도 뿌리 다 내려서. 너무 이쁩니다. 요거는 3만원인 대품입니다. 실루엣 대품 2만 2천원. 와. 얘도 뿌리 다 내려갖고. 완전 움직이지도 않아요. 대품이에요. 실루엣. 얘도 창문 널찍한 뿌리. 식칠어야 돼요. 성장도 엄청 많이 했네요. 어. 2만 2천원에 드리고 있어요. 실루엣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뿌리 다 내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실루엣입니다. 자. 이거는 세옥 간도리스 철화. 어. 또 뿌리 다 내렸어요. 1만 6천원. 와. 큽니다. 사이즈도 크고. 묵은 둥이고. 빨갛게 물들여주는 아이잖아요. 세옥 간도리스 철화. 미니 간도리스 철화라고도 하고. 요거는 1만 5천원에 드리고 있어요. 어. 미니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음. 이거는 여러분. 네온라이트. 어. 와. 이것도 삼두근색으로. 만원입니다. 만원. 얘네들도 뿌리 다 잡았고요. 완전 튼튼 단단합니다. 이거는 네온라이트. 삼두로 다 되어있습니다.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어. 이거는 몽블랑. 12,000원. 삼두. 삼두 기준으로. 어. 얘네들도 뿌리 다 나와서. 지금 얼굴도 너무 이쁘게 올라왔지. 어. 색도 나왔고. 성장을 하고 있고. 쓱 크고. 가격은 12,000원. 몽블랑. 삼두근색이고요. 이거는 일본 한타. 어. 일본 한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11,000원. 한타색으로 이렇게 색을 내고 있네. 자. 이거 11,000원 애들입니다. 일본 한타 삼두로. 얘도 뿌리 다 내렸어요. 오. 얘는 사두네. 사두도 있습니다. 뽀얀 백붐이 있고요. 색깔을 완전 맑은 주황. 핑크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뿌리 다 잡은 아이. 이거는 일본 한타입니다. 11,000원입니다. 이건 에르메스. 아. 이것도 라인 보세요. 12,000원. 와. 보라색 라인 대박이죠. 이것도 뿌리 다 내렸고요. 수입 받아서 들어온 거. 와. 빨간 라인이 아주 선명하고. 창이에요. 창. 예쁘죠. 모두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사두 삼두. 어. 이것도 12,000원. 이건 12,000원입니다. 에르메스입니다. 원중 자라구사두. 와. 대박. 소토 끝이 완전 까맣고요. 완전 뿌리 다 완벽하게 나린 라인. 사이즈 중 사이즈예요. 이거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 15,000원. 이렇게 해주면 돼 있어요. 원중 자라구사도. 지금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와. 뿌리 내려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거 있어요. 원중 자라구사 풍성하죠. 콜로라타 철화. 얘 진한 보라색 라인 봐. 얘도 뿌리 다 내렸네. 얘는 15,000원. 요거. 너무 예쁘죠. 뿌리 나온 거 봐. 엄청 예쁘게. 여기 쇠걸이 풀렸어요. 이런 수영도 있고. 이것도 10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음. 15,000원입니다. 콜로라타 철화입니다. 아. 예쁩니다. 보라색 진한 라인. 손톱 물듬이 아직도 있습니다. 묵등이라서 아직. 성장을 해도 안 빠진 애는. 어. 15,000원이고요. 아르제 도 있어요. 군색. 얘도 색깔 다 노란노라 타니 안 빠졌네. 이렇게 보죠. 만원이에요. 만원. 묵등이. 묵대. 굵은 묵대가 있고. 묵은뜨기로 들어온 아이. 뿌리도 다 내렸는데. 색이 안 빠졌네. 목대는 완전 목질화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는 10세지 포트보다 훨씬 더 크죠. 어. 이건 아르제에요. 핑크톤도 아직 남아있네요. 이렇게. 어. 요거는 얼마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르제 입니다. 옐로우멜로우 15,000원. 와. 이렇게 좋아요. 음. 입장 예쁘죠. 스윗 군색인데. 이렇게 두수 좋아요. 한몸이고. 둘레 여섯 일곱. 칠두네는. 가격 15,000원입니다. 15,000원. 옐로우멜로우.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군색. 중사이즈 군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몸 군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수가 많은 요 아이를. 세상에. 나 15,000원 해드리고 있네요. 뿌리 다 내렸어요. 이건 엘엔시금. 이것도 15,000원. 색깔 이쁘다.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뻐. 어. 이렇게 핑크톤으로 들어왔고. 뽀얀 백분감 있고.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 엘엔시금. 15,000원. 전체 사이즈 15,000원. 금입니다. 큽니다.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있고. 뽀얀 백분도 있으면서. 이렇게. 금이 있는 아이. 15,000원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15,000원이에요. 화이트 엔젤이 중간에 있는데. 얘는 22,000원. 어. 색깔 너무 이쁘다. 화이트 엔젤. 12,000원. 12,000원. 사이즈는 요거에. 10세지 포트인데. 무군둥이. 이 아이가 좀 가격이 있어요. 멋지죠. 화이트 엔젤입니다. 22,000원이에요. 얘는 아이시핑키. 아. 얘도 색깔 너무. 완전 핑크. 노랑. 현재도 가전자리 밑감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네요. 요아이도. 지금. 뿌리 다 나와서 안 움직여요. 커요. 사이즈도 커요. 엄청 단단해요. 스윗쿠스에 뿌리 진짜 잘 나오나 보다. 아주 잘 키우고 계십니다. 사장님. 이렇게 완벽하게 뿌리 나오고. 성장하고 있는 요아이를. 만원 해드립니다. 중 사이즈입니다. 피치스 앵크림드 머리 두수 보세요. 만원. 와. 그렇게 많아요. 얼굴 두수 좋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두가 넘네. 또 색깔 나오면. 핑크 색깔 나오죠. 얘도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치스 앵크림. 만원이에요. 이거는 둥근잎비치 흐리대인데. 얘도 만원. 얘도 목대가. 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만원입니다. 둥근잎비치 흐리대. 수입받아서 얘도 뿌리 완벽하게 다 내렸고요. 만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네. 큰 사이즈는 12,000원. 중 사이즈는 12,000원입니다. 둥근잎비치 흐리대.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중 사이즈는 12,000원. 소 사이즈는 만원입니다. 얘 이제 샀네. 홍민. 지난번에 막 주쳐져 있었잖아요. 쑥 썼어. 얘는 15,000원. 우와. 이거 싸요. 또 뿌리 완벽하게 다 잡았어요. 이게 하나거든요. 뿌리 다 잡았습니다. 얘는 홍민입니다. 홍민이 15,000원. 아주 빨갛게 물들어지면 예쁜 아이예요. 15,000원이고요. 캐비어가 있습니다. 캐비어. 캐비어는 여러분 이거는 15,000원. 이것도. 보라색으로 해서 현안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얘는 안 신겨져 있거든요. 근데 뿌리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예쁘지 않아요? 캐비어라고 합니다. 캐비어. 얘는 15,000원. 캐비어라고 합니다.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핑크베리. 15,000원입니다. 어우. 색깔 노릇노릇하니 예쁘고요. 얘도 수입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얘는 안 신겨졌는데 뿌리까지 나오고 있네. 와. 사이즈도 좋아요. 핑크베리. 나중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깔. 공처럼 말리면서 핑크색 가을 되면 진짜 예쁘죠. 얘도. 이렇게 핑크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메라철화가 대품으로 들어왔어요. 와. 이거 엄청 큰 대품이에요. 가격은 33,000원인데 얘가 색깔 나오면 노란색도 나오고 보라색도 나오고 핑크색도 나오거든요. 지금 얘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를 엮인 수형 보이시죠. 완전 전체 사이즈가 25cm 나올 것 같습니다. 20cm는 훨씬 넘을 것 같고 이게 살짝 뒤집어 놨는데 목대가 이렇게 굵고 실해요. 뿌리도 좀 나오고 있네. 프리메라철화가 대품 왕대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가격은 33,000원입니다. 33,000원에 프리메라철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33,000원에 드려요. 프리메라철화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형 엮인 거 보세요. 이렇게 수형 철화랑 생얼도 같이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프리메라철화입니다. 33,000원에 드립니다. 대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핑크 크리스탈 3만원에 드립니다. 완전 뭐야 이거. 25cm 전체살이 나올 것 같아요. 대품이에요. 대품. 여기도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묵둥이에요. 묵둥이. 이렇게. 이것도 지금 큰 얼굴이 이구나. 15cm 이상 될 것 같고 여기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엄청 나왔어요. 대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군색이 엄청 크죠. 핑크 크리스탈이 오래되면 입장에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톤으로 빛깔을 내줘요. 맑은 핑크나 또는 하얀 화이트 톤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백분감도 있습니다. 완전 초대형 대사이즈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3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그다음에 타이니버거도 있어요. 타이니버거도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두수도 좋고 이렇게 얼굴 사이즈가 작으면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보통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묵둥이 젤리화가 되고 가운데가 완전 진하게 붉은 톤으로도 나오는 타이니버거는 15,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15,000원. 얘도 묵둥이 묵둥이에요. 타이니버거도 수로반역이 비슷한데 얘는 약간의 붉은 핑크톤 젤리처럼 되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있고요. 사이즈도 지금 중사이즈예요. 중사이즈 타이니버거 묵은둥이 아이. 15,000원에 입구가 되었고 백분감 있으면서 붉게 물이 들어주는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로우도 준비되어 있어요. 로우도 8,000원. 이것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사이즈도 좋고 완전 대박이죠. 로우도 하나 제가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8,000원. 생얼굴이 많이 없어요. 로우가. 철화가 많이 있지. 이런 생얼굴들이 보기 힘든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8,000원에 들어와 있거든요. 8,000원. 수입이에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 있고 뿌리도 나오고 있고 요가 이 로우 군생 생얼굴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8,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군생 특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금강 이모네 다육의 애연유 속 아가들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군생들도 이렇게 하나는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다 심어서 뿌리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방문하시게 되면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시고 택배는 이제 뽑아서 보내드리니까 여름에는 분간에 하셔도 좋지만 물 관리만 조심해 주시면 얼마든지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수입군생 제가 여기서 데려가신 분들의 사진을 봤는데 진짜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자꾸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구매를 해 가시더라고요. 금강 이모네 다육 중사이즈 이상 중대품으로 해서 군생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었고 애연영속도도 요새는 작은 것도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군생 특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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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